대전 지역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40명 나오면서 지난달 29일 43명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. 다만 어린이집과 학교 등을 매개로 한 확산은 지속되면서 유성구 어린이집 원생 2명과 가족 1명이 더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가 18명이 됐고 중구 고등학교 관련해서도 3명이 추가돼 누적 44명이 됐습니다. 한편 대전 지역 위중증 병상은 28개 가운데 3개가 남아 있습니다.